네이버 주식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오늘이 4월 16일인데요 지난주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주 1탄인데요 저희 카페는 상한가 종목을 당일날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4월 두 번째 주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한 10명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상한가 치고 바닥에서 기다린 세월 현재까지 약 160% 가까이 수익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 종목의 수익률을 오늘에서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참고적으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페는 당일날 상한가 종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실전 수익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주 1탄부터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누차 말씀드리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 종목은 대박주가 1탄인데 기다린 세월에 비해서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2017년도 6월 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1년 됐죠 1년 됐는데요 대박주 1탄이 드디어 지난주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테마주로 등극을 하면서 지난주 강하게 상한가를 쳤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박주 1탄은 기업 실적도 좋고요 재무 구조가 아주 튼실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재무가 튼실한 기업이 테마주로 등극하면 강세 종목으로 테마주로 탄생이 되는 건데 테마주 여러분들 잡주 같은 거 잘못 올라타면 인생 폐가 망신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재무 구조가 좋고 아주 영업이익이 흑자지석의 저평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했는데 기다린 세월이 지금 1년입니다 1년인데요 이제 기다린 세월을 크게 수익으로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이번 주도 상한가를 기대합니다 축하합니다 해가지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종목 대박주 1탄의 분석 시황 댓글을 제가 일부 캡쳐를 해서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바닥 분석가 땡땡원 50% 상승 후에 조종을 거치고 재반등이 다시 옵니다 자 2017년도 6월 10일 정도 되네요 그래서 나땡님 여기 얼마 매수당가 얼마 홀딩 뿡땡님 홀딩 해땡님 홀딩 지땡님 홀딩 조종을 마무리하고 추가반등권이 다시 올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홀딩 구간입니다 금액기간조정 금액조정 기간조정을 겪는 구간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기땡님 홀딩 그 다음에 기땡님 홀딩 다시 조종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전환이 오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2017년도 8월 16일에서 초땡님 늦게 진입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회원가입을 좀 늦게 해서 홀딩 늦게 진입 들어갔고요 암땡님 홀딩 나땡님 그 다음에 땡땡땡원은 마지노선입니다 이 마지노선은 무조건 2차 분할 매수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땡님 홀딩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이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50% 70%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조종의 마지막 구간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죠 이 구간에 다시 물량을 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홀딩 하십시오 마지노선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내드립니다 추가 반등권이 오면 시간이 걸리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2월 24일까지 홀딩한 겁니다 그래서 뿡땡님 홀딩 나땡님 홀딩 매몰벽이 두껍습니다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지 않는 한 아직은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겪는 구간입니다 3월 10일입니다 강력 홀딩 하십시오 절대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이제 조정을 마치고 주가가 올랐다가 조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오는 구간입니다 홀딩 하십시오 해서 니땡님 홀딩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지난주에 강하게 상한가를 쳤는데요 상한가 친 것의 근거 자료를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이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주 1탄 직땡님 수익률부터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친 날 수익률 캡처 화면인데요 229점 땡땡프로 여기에서 이제 땡땡프로를 정확하게 이거를 나타내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주를 안 받고 상한가 친 종목 중에서 저희 카페에 대박주가 치천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막 쫓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그 다음에 평가손익, 수익률, 그 다음에 보유종목이죠. 여기 보유종목 절대 공개를 안합니다. 그래서 수익률 일단 캡처하면 올려드렸고요. 오늘 공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박주 1탄 지난주 상한가 종목 초땡님 해서 상한가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407만원 정도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분할납부 들어가서 이분은 조금 늦게 진입이 들어가서 47.38%의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기 초 땡땡님 상한가 인증샷입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글 써서 오늘 이렇게 공개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박주 98탄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세히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참고적으로 그냥 화면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대박주 98탄은 지금 현재 298%의 수익이 터지고 있습니다. 298%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수익률 이게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잘 안보이는데요. 여기 약한 19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이 니땡님은 210%대에서 전량 수익실현을 했습니다. 2018년도 4월 8일날 수익실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낫땡님, 낫땡님도 220%대에서 수익실현을 전량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중에 아직까지 홀딩하신 분이 이 암땡님하고 지금 세 분이 현재까지 약입니다. 약 298%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큰땡님도 수익실현 100안 70%대에서 수익실현을 했고요. 달땡님은 달땡님은 101% 101% 반올림에서 101%에서 수익물량 일단 신용으로 매수한 물량이 있어가지고 신용으로 매수한 물량에서 보위물량의 50%는 수익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홀딩하겠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홀딩중이어가지고 현재 약 298%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선점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종목도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기다린 세월이 기다린 세월이 1년이 넘습니다. 1년 자 1년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298%의 수익이 터지면 이거 이 정도면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 치고는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주를 미리 선점을 하셔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분은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중장기로 홀딩하시면 틀림없이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박주가 터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입니다. 잠재자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잠재자산이 목표가가 얼마이다라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내는가 바로 잠재자산을 보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카페인데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요. 단돈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이 종목은 당장 손절을 쳐서 내 자산을 지켜야 될 종목인지 현재까지는 손실이 나고 있어도 기다리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지 단돈 몇만 원만 저한테 투자하시면 제가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황판단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고 있는 이 가상 암호화폐 그 다음에 주식 잠재자산 정보 카페를 이용을 하십시오. 손실나고 있는 모든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대박이 날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대박주가 이렇게 298%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하고 있는 거거든요. 298%.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님 실전 수익률 여러분들 보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 중에 추천하는 종목 중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박주식 시리즈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종목은 1000% 갈 것이다. 이 종목도 1000% 갈 것이다. 이 종목은 300%, 300%, 500%, 500%, 1000%, 600%, 1000%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 종목은 1000%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터지는 겁니다. 아까 제 298%의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바로 대박주 98탄입니다. 대박주 98탄. 500%를 예측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500%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지금 298%인데 지금 298%가 내일하고 모레가 내일하고 모레가 바로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입니다. 창사일에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인데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주 98탄. 298% 창사일에 최대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1차 꼭지 목표가를 때려맞고 추가 하락이 올 것인가. 그 중대 구간이 바로 내일 달려 있습니다. 내일. 여기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종목의 1차 꼭지 목표가가 정확히 내일하고 모레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선수라고 하면 추가 상방이 온다고 해도 한번 수익을 끊어주는 게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꼭지 목표가를 알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선점하실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검색해보면 나를 따른 게 보기에는 전쟁은 이미 일자와 동일한 일이 시작됐다. 그래가지고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2016년 이때 첫번째 심장 김치